안녕하세요. 젤라보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골동품 가게에 갈 거예요. 그리고 쇼핑을... 어머, 청살모! 기다려 봐. 청살모가 보고 있네요. 잠시만, 잠시만! 정말 오래된 물건들도 엄청 많고 신기한 것들도 많아서 꼭 가보세요. 여기가 바로 그곳! 어디? 게임을 봐야죠. 아, 전치잖아. 잠깐 들어가세요. 자, 드디어 무더위를 해치고 도착했습니다. 안녕. 디즈니랜드! 봐봐! 진짜야, 봐봐! 진짜야, 봐봐! 여기 봐봐! 아, 빠시려, 어떻게? 응! 틴! 오니! 오니! 뽀뽀파이! 시금치 때문에 뽀뽀파이! 누르? 아니! 이모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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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텝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아낙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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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이... 이거는 뭐야? 청동기 시대 이런 거 아니겠지? 맞아! 청동기에 볶음만 들어왔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 이것도 이쁘다! 이쁘다! 그치? 조심해, 혜택야! 오! 너무 이뻐요! 16달러밖에 안 돼! 이거는... 10불! 10불! 근데...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건... 이거! 크리스마스! 응! 19불이에요! 한 administrat이 찍었고... 날씨가 탈곤 MIKE 둘이 4차 이상 날려, 1차 이상 날려, 3차 이상 날려, 4차 이상 날려... 4차 이상 날려... 4차 이상 날려, 4차 이상 날려, 4차 이상 날려야. 하나하나 다 태그가 있어... 왼쪽으로 나와봐. 많은 경우도 있네요. 세제 같은 거 아니야? 빨래? 어, 뭐가 나오는데? 틴스 월 다이스. 커튼스, 레넨, 월... 그건가 봐. 염색. 아~~ 염색하는 거? 옛날에는 15센트였는데 지금은 시뿌리네요. 카메라? 저 카메라 아니야? 카메라. 앤틱 박스 카메라. 저 봐, 카메라야. 옛날에 카메라 이렇게 생겼잖아. 뭐야? 이거 회사 이름 아니야? 전지 회사 이름? 이거 그... 와... 처음. 옛날에 우리나라도 볼드스타 그런 거 같던 거잖아. 볼드스타 알아? 아니, 몰라. 금성. 금성 뭐야, 금성? 아, 들어본 거 같아. 응. 금성TV 쓰던 거. 너 몇 살이야? 100번에. 하하하하 오래된 차대도 있고 사진이 너무 멋있다. 나이구 맥이들 알지? 나이구 맥이들 알지? 인형들! 응? 인형들! 이런게 진짜 애나벨이었대 이렇게 생긴 애들이 그런 소리 좀 하지마 진짜야 이걸로 만지지마 만지지마 저 죽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얘네들이 무섭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게? 이건 좀 무섭네요 이건 불구니 여기 보니 이거로 그래서 이거로 한국어